안녕하십니까. 말주의 카페 공간 소개하는 힐링여행. 픽업, 명사, 차정보, 리무진, 의전. 약속, 계약, 관리, 영업마스터. 좋아요, 구독, 감사합니다. 오티스티비 힐링여행 시흥캣골 생태공원 공원 2편입니다. 자, 출발! 자, 출발! 기골길 따라 조용히 산책을 하네요. 걸어보았습니다. 자, 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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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자에서 힐링을 하고 있습니다 제주자에서 힐링을 하고 있습니다 제주자에서 힐링을 하고 있습니다 제주자에서 힐링을 하고 있습니다 사진 찍는걸 싫어하는 우리 짝꿍이 계속 사진을 찍어달라고 합니다 이쪽은 꼭 골프장이 온 것 같습니다 꽃,나무,하늘,잔디 정말 멋진 곳이네요 이렇게 잘 보여요 잘 보여요 잘 보여요 잘 보여요 잘 보여요 이제 흔들전망대포로 이동중입니다. 3편에서 뵙겠습니다. OTSTV 힐링여행 시흥개꿀생태공원 공원 2편이었습니다. 다음 흔들전망대편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